김아내랑 같이 거짓말 테스트를 하여보자. 잘 됐지 지금? 어 불안해? 거기 얼굴 그렇게 갖다 대면 그쪽에 지금 두꺼운 미운상이 나와요. 두꺼운 미운상이네. 짜잔. 야 근데 니 왜 이러냐? 아 이.. 아 이.. 이쁘다잖아. 야 이.. 카칵카칵.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해볼 거는 거짓말 탐지기. 제가 이렇게 손수 이렇게 쿠팡에서 가져왔습니다. 이게 얼마죠? 이게 이제 시가. 시가라고 하죠. 항상 이렇게 유동적인 시세가 변동이 있는데 예 저는 7,800원에 저가일 때 구매를 했고요. 지금은 조금 아마 어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거를 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은 지금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받아놨어요. 그거를 가지고 1라운드는 김계정한테 김아내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. 2부에서는 뭐 반대로 하는 거죠. 한번 가보시죠. 일단 처음엔 좀 약한 걸로 가주세요. 점점 세게 어? 여쭤네? 아 손이 안 맞아요? 아니 근데 이거 또 컵!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왜? 이거 갈로 올려 둔 거 아니죠? 아 이거 왜 이렇게 짧아? 이거 애기꺼야? 아장아장 이씨 장난하나? 이씨 이게 모드가 또 여러 개 있다며. 잘 봐요. 일단 소리 들어보면은 모드가 지금 진동모드였고 들리지? 소름 돋는 소리. 전기통 예 이게 전기 모드예요 지금. 오케이. 그러면은 간단한 질문 먼저 한번 시작해보죠. 이런 질문이 왔어요. 진짜 20대가 맞나요? 아 이거는 너무 아 오케이. 일단 오케이. 예. 10대일지도? 잠깐만 나 이거 너무 아파서 이거 캠을 툭 쳐버리면 어떡하지? 아우 너가 자뻔했어? 어 잠깐만. 빨리 먹자. 뭘 따가워? 뭐 따가워? 뭐 따가워? 걔 좋은 거야? 아 못 바꾸자, 못 바꾸자. 뭐야 이거. 못 바꾸자 무서워. 아이 근데 솔직히 야 오바 아냐? 전기톱으로 살을 애는 기분이였어. 아이 이 잇깐 장난감이? 아 야. 나 침 나왔어 지금 아니 나만큼 양심적인 사람이 이걸 왜 틀릴 아 10대로 봤네 이게 그거야 그 이제 나의 심박수라든가 이런 걸 체크하다 보니까 아 이놈은 구라를 치고 있구나 어? 10대가 조금 이제 어른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아이구나 해가지고 이런 나한테 철퇴를 내린 게 아닌가 야 이거 진짜 날아가겠는데? 이게 사람이 아프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아따가! 하면서 찌찌에다가 손을 가져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위로는 튀지 않는다 자 하세요 아 이거 빼고 하자 그러면 아 그래 이걸 빼자 이거 빼자 이거 이제 당근 못해요 깨끗 알죠? 이거 당근 못해요 자 다음 거 게이 게이요? 오케이 갑니다 게인가요? 아 먼저 저게 하고 해야죠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정말 매너 없게 게임하시네 이분 섭섭하게 하지 맙시다 아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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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게인지 안 한지 잠깐 좀 깊은 고민을 좀 하고 생각을 왜 하는데 그 다음에 조금 진행을 해주세요 사회자님 아 마음이 급했어 사회자가 아니고 사자네 그냥 너 죽일라고 자기 질문할게요 게임인가요?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개인은 아니하네요 아 어 나도 다행이다 여러분 깝이라뇨 아니요. 너무너무 떨리고 너무너무 하기 싫은 콘텐츠야 이거는. 너무너무너무. 네 다음 질문 주세요. 네. 내가 코가 큰가요? 아니 작은 편은 아닌데. 아니 예 아니요 로만. 큰 편은 아니죠. 아니요? 예. 어 얘라고 됐을 텐데? 아니요. 안 크다고요 코. 어 아니요. 이거 왜 이렇게 웅장해졌어 이거 잠깐만. 이 새끼. 잠깐만. 뭐야? 아 이거 다시 눌러야 돼. 다시 해야 돼? 어. 아 미친 진짜 이거 이거. 아. 어디가 바뀐 거야? 그런가 봐. 오. 아 이거 아 눌렀네 요거. 아. 그래 코가 큰 걸로. 아니 근데 코가 크면 이게 나쁘지 않은 게. 코가 크면은. 성기도 커요 알죠? 학술적으로 증명이 된 거라니까. 그래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. 백고삼? 아니 아니죠. 아니요. 예. 떨리지도 않아 이건. 오. 오. 아 근데 왜 내가 안도를 해야 돼 장난해? 근데 이거 맞지 이거? 잘 되고 있는 거 맞아? 이거 맞지? 어어어. 오케이 오케이. 멈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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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이게 무슨 시합폭탄 같애. 아무거나 빨리 해줘 봐. 어우 미안 너무 무서워. 시합폭탄 같애 미친. 아 오케이. 빨리 대고 있어. 줘 빨리. 아 얘 시작하잖아. 아니 뭐 조스야. 씨. 못 꺼 못 꺼? 못 꺼 이거? 대고 있어야 돼? 으아악. 미쳤다. 돌아가 돌아가. 김한혜 님이 주무실 때가 가장 이쁘다. 아니죠. 김한혜는 제가 바라볼 때 가장 예쁩니다. 그렇게 하면 튀어나가요. 놓으세요 이거. 아 그럼. 요. 저를 처음 봤을 때 뒤에서 후광이 난다고 했는데 그게 진짠가요? 진짜 이거는 맹세해. 예 아니요로 대답해주세요. 예. 오. 거짓말 탐지기가 말해주겠죠 뭐. 이건 진짜. 모든 사람한테 말해.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. 처음 만나. 아아아악. 나 오늘 방송 못 하겠다. 당연히 아 진짜요. 내가 거짓말 한 적이 있으니까. 이게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이게 지금. 이게 이름이. 왜 거짓말 탐지기겠어요 이게. 몰라 이거 이거. 지가 구라치네. 구라는 이게 치고 있는 거죠 이게. 구라는 이게 치고 있는 거죠 이게. 구라는 이게. 손님 왜 이렇게 차갑니? 돌려주기식 하지 말라고 그런거. 지만에 몰래 야동을 본 적 있나요? 아니요. 야. 세계 최고의 미녀가 옆에 있는데 무슨. 아 이거. 어림도 없는. 오케이. 이건 떨리지도 않아. 옆에 세계.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. 세계 최고의 미녀가 옆에 있는데. 무슨 말도 안 되는 야동. 그럼. 어이 참. 왜 오이야. 애들 반응이 이것도 웃겨. 왜 올 올 거리는 거야 대체. 의외. 님들이나 야동 보겠죠. 다 같이 순수한 사람은. 하루에 일일이 일 몽정합니다. 근데 이것도 이상한데. 나는 가끔 전 여친이 생각이 난다. 아니요. 응. 아니요. 야. 너 동창 생각 안나? 응. 가끔씩 막. 가끔씩 생각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오케이 오케이. 나는. 동창들이 생각이 난다. 아니요. 아니요. 동창은 생각이 안나는데. 전 여친은 생각이 난다. 이건 진실이 나왔어. 어떻게 해야 되나. 기계가 이상하다. 어떡하지. 나 진짜 저 재판장 가야 돼? 뭐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. 그냥 재밌자고. 이렇게 하는 거지. 네. 질문 주세요. 다른 여자를 보고 선적이 있나요? 누가요? 동신이요. 아니 야 너무 직설적이잖아. 선적이 있나요는. 질문은 있었어. 질문 그대로 읽어야지. 그래 닭살이 살 수도 있고. 아 씨. 오늘 이 컨텐츠 한 거 후회하자. 네. 둘째 가지 생각은 절대 없죠. 해보자. 뭐야. 둘째. 예? 왜요? 둘째 가질 생각 있나요? 아니 없다니깐요. 없어요. 아 있어? 너 이리 와. 저 장난이죠. 아니죠. 저 얼마나 좋아요 그죠? 어 맨날 같이. 맞아 같이. 술 먹자 그러고. 근데 김한혜가 안 먹는다고 그래요. 장모님 연락 주세요. 저 진로도 먹고 두꺼비도 먹고 청와도 먹고 청주 다 잘 먹습니다. 연락만 주세요. 같이 한 잔 합시다. 어? 김한혜와 지금 을이 또는 정으로 살고 있다. 아니죠. 아니요. 제대로 해요. 아니요. 을 설렌다니까? 이 사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뭐 살 수도 없고. 정? 정 때문에 살았으면 난 외모만 보는 사람이야. 외모만 보는 사람이라고. 그렇게 말하면서 너 자기 압려 하지마. 얘 저한테. 오케이 이건 인정. 죽었지만 살았다. 와 근데 이거 너무 애입한 게 뭔지 알아? 내가 내가 해봤다는 건 아니고 후기 중에서. 버티면은 여기서 버티면은. 전기가 한 10초 나오네. 10초 나온다고? 잠깐 나오는 게 아니고. 여기서 버티면은 전기가 한 10초. 계속 나온다고? 10초 나와. 그걸 버틴 거야 지금? 내가 버틴 게 아니고 후기를 봤다고. 그런 후기가 있다고. 아 지금은 전기가 안 나왔는데. 그치 그치. 그런 후기가 있더라고. 그래서 10초를 버티면은. 대단한 사람이라고. 얼굴은 찡그리던데. 아유 그냥. 그래요? 자신의 수익 전부를 김한혜에게 줄 의향이 있다가 아니고. 내 수익의 일부라도 김한혜한테 받았으면 좋겠다 거든요. 그러면. 김한혜가 모르는 나만의 비상금이 있다. 없죠. 없죠 말고. 아니요. 안 보여. 안 보여. 안 보여. 왜 참. 슈퍼채팅. 5천원 감사합니다. 5천원 감사합니다. 저는 일렉트로 김계정맨입니다. 감사합니다. 끝만. 백컵. 감사합니다. 마지막 질문 하나. 지금 방송하고 싶나요? 예. 아니지. 아니지. 니 해야지. 아니요. 절대 아니요. 방송 절대 안하지. 사람 하나를 박살내고 싶어요. 오. 뭐야 진심이야? 와와와. 자 입으로 갑니다. 김한혜 앉아. 아 무섭다 무섭다. 나 이제 더워지는데? 김한혜 앉아. 아 무서워. 아 아플 것 같아. 너무 그냥. 아으이. 니야. 꾸꾸꾸꾸 verdade. 으음.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. 너무 좀 보고 가주세요. 틔 dynasty 커 wasting기. 안녕하세요. 저는 예쁜 김한혜에요. 영상 봐줘 보호가 주세요. 사람도 감독님. 안 본다고요? 또. 꽉. projeto feasible.